전소민 씨가 양세찬이랑 사귀나?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? 뭘 봤구나 뭘 봤구나 아니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저녁 예배를 갔는데 누가 저기서 이렇게 조그만 남자 한여랑 키 큰 여자랑 키 큰 남자랑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광수 양세찬 전소민이 모르는 일반인 남자만 한 번 제 앞에 앉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 앞에 이렇게 근데 계속 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찬이랑 계속 떨어뜨더라고 광수 씨랑 그분은 연막이고 둘이 진짜 사귀고 그래서 내가 이광수를 끼고 같이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런 생각을 했죠